삼양식품 지난 2022년 7월 13일 대비 약 2.37%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8월 9일 11만 9천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1월 11일 7만 7천3백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1월 25일 41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1월 9일 9,078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23.01%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5만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6만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6,993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8월 3일 가장 많은 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6.01%에서 약 7.04%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1월 25일 약 14.95% 최저 지분율은 2021년 11월 15일 약 5.7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6,420억원이며 2015년 2,908적 대비 약 120.7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653억원으로 2015년 71억 대비 약 814.33%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10.18%입니다. 순이익은 약 566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34억 대비 약 1,764.77%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8.82%입니다. 삼양식품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14.36배이며 지난 2016년 16.25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1.66% 감소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2.06배이며 지난 2016년 1.72배에 비해 약 19.5%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7.52%, ROE는 14.32%입니다. 삼양식품의 시가 총액은 8,135억 6,56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05위 코스피 종목 기준 230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7위입니다. 매출액은 6,420억 3,03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34위 코스피 종목 기준 357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11위입니다. 영업이익은 653억 6,341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58위 코스피 종목 기준 280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10위입니다. 순이익은 566억 5,75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353위 코스피 종목 기준 273위 기타 식품 제조업 기준 7위입니다. 상장사 기준 353위 지난 3개월간 증권사들은 삼양식품에 대해 5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평균 의견은 매수입니다. IBK 투자 증권이 가장 높은 가격인 13만원을 제시하였고 이베스트 증권이 가장 낮은 가격인 12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증권사들이 제시한 가격의 평균은 12만 5,500원입니다. 지난 1년간 목표 주가의 월간 평균은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가하였고 그동안 주가는 8만 3,400원에서 10만 8,00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증권사들은 8회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삼양식품은 두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2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3월 13일부터 2020년 6월 26일까지 상승 추세 2020년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7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부 내부에 가장 낮은 상승 sick 예측ele 연記 조 입장 9시부터 주가 모든 wym Ari